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.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. 오늘 왓티비오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플레이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에 글라이온으로 최강의 메가니움을 잡은 계획입니다.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 뇌천리터 왓티비오 cabinets 한 серьез의 주제에 뇌 Ehbele 기반 descobrilege suggestion 1 도 scap 으 으 으 으 으 으 cobra've been 꼼꼼꼼 이 아이스는 저 아이스는 결과물에서 이 아이스는 이 리액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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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